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어라는 말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플래처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사무실에서 법정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신임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맥스에게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일이 가까우는 어느 날 이번에는 내가 아들 생일 파티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 친구들이 모이고 파티가 시작됐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을 밝히고 이제 촛불 끄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 말하는 그 시간 아들 맥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빠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빌었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플래처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거짓말 술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나오지 않고 진실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삶이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엉클어지기 시작하니까 당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실의 힘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게 된다 찾아간다 그런 내용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내가 사업상 직업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꼭 팔기 위하여 물건을 꼭 사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이고 차가 밀려서 좀 늦었어요 뭐 이런 거짓말 차가 너무나 막혔어요 길이 막혔어요 전화를 하면서 다음에 꼭 한번 점심 같이 하자고 사실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쉽게 내놓는 그런 거짓말들도 우리 수변 가운데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내가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몇 번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했다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서 피해를 준 것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10개명의 아홉 번째 개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거짓 증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는 말과 행동을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아마도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거짓말에 대한 유형을 크게 내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이웃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작은 것을 과장하여 크게 부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카더라 통신 그렇게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유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서로 한번 한바탕 웃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 나도 상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게 다 거짓말인 거 다 알면서도 한바탕 웃고 넘어가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례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짓말 음식을 잘 차렸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린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며칠 동안 정성껏 차렸는데 차린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드실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건 의례적인 거짓말이죠 네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전쟁에서 그 도망자를 숨겨주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했습니다 해산했습니다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홉 번째 개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짓말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홉 번째 개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외울 때마다 연상되는 연결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재판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재판할 때에는 물론 당시에 수사관이 있다든지 검사가 있다든지 변호사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에 마을 입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한 사람 아니요 두 사람 이상 꼭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결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동원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실은 왜곡되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개명을 통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딱 못 박아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이 약해져서 거짓 증언을 통하여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약에 보면은 열한 비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합 왕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원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저거 사자 그랬더니 그 주인 나보시 못 팔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돈 주고 팔 수 없습니다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 병 들었어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하느냐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불량배 둘을 동원하여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저 나보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시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행을 보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과 그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짓말 거짓 증거의 무서운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증거가 사회에 팽배해지면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불신사회가 됩니다 불안사회가 됩니다 사회의 기초와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나라든 가정이든 신앙 공동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거짓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하는 증거하는 삶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아홉 번째 개명의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장 25절 2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에베소서 4장의 그 흐름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야 참된 삶을 살 수 있어 거짓을 버려야 거짓된 증인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10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많은 거짓된 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거짓된 일로 말미암아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풀려 과장하기도 합니다 실체를 축소하기도 만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짓된 길에 들어서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충동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거짓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거짓말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가짜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단호하게 차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을 기억해요 마음에 새겨요 담아두어요 그리고 담아두었던 것을 내 입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들려오는 많은 소문과 정보와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어요 진실된 소문이 있고 거짓된 소문이 있어요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리고 다 담아두면 언젠가 그 거짓된 소문과 나쁜 소문이 나로 하여금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진실된 것 아니야 이거는 기쁜 소식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문과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으로 거짓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여 꼭 점검하세요 이것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소리인가 아니면 헛된 것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있을 수도 없는 것 재미삼아 듣고 간직했다가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는 인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인생 거짓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감정상 화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이라는 건 기회거든요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무섭고 감정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감정을 기회 삼아서 죄 짓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어떤 화나는 감정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에 이것이 미움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것이 거짓된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거짓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 미야마 죄 짓지 말아라 감정으로 말 미야마 분노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고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을 멈추고 나로 하여금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말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성경을 보시면 10편 10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 거짓된 말이고 이것이 험담이고 비방이라는 것 중상모략이라는 것 내가 은근히 소문내고 다닙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거 중상모략은 혀로 행하는 살인 행위와 같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대속에 십자가를 씌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예수님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렸다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 결국 그렇게 거짓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죄인 만들잖아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죄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때에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죄의 감정이 들어오고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죄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이 발전하여 죄인되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자기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 침묵 훈련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실수할 수 있겠구나 말로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증거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죄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면 내가 말로 지은 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다시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로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거짓말하여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당신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었는데 거짓말한 거 저 사람 모르니까 괜찮다고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자꾸 그 거짓의 영에 붙들려서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 그 일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짓지 말아라 죄에 붙들리지 말아라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생활로 인하여 죄짓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요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요절이에요 오늘도 한 주간도 계속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럽다는 이 표현은 형용사인데 나쁘다 썩었다 그 다음에 부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말을 할 때에 나도 내 심령과 삶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말이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어둡고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여 우리가 꼭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며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언제나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선한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은혜를 경험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언어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끝이야 죽음이야 그 속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두움이야 터널 아무리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빛이 있다고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의 말로 채워주세요 생명의 언어로 채워주세요 치유의 언어로 성령님이 나를 채워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디모데우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썩은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 참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담아주신 것 사명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리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피에르반 파센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 시대의 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마을, 보흑이라는 마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오빠와 노이동생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자녀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이 남매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오빠에게는 병이 있어요 장애도 있어요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병 수발하면서 약값을 누가 대는가 하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약값 마련할 길이 없자 노이동생이 결국 몸을 팔아서 오빠의 약값을 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오빠가 들었어요 나 때문에 동생이 결국 나 때문에 여기까지 그 오빠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그냥 물에 던졌어요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소식을 여동생이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 견디다 못해 결국 총으로 결국 쏴서 자기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남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례식 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작은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목사님이 장례 예배 짐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생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심판의 날 제게 양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양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역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양들이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물으신다면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늑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양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개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문들 헛된 이야기들 나쁜 소식들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아홉 번째 개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또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